직전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1.3%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렸던 두 후보가 다시 맞붙는 금산군수선거후보자 TV토론회가 대전 MBC에서 개최됐습니다. 대전 MBC TV와 유튜브 채널로 방송된 이번 토론회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정우 후보는 지난 4년간 여러 난제들을 해결했다며 다시 한번 선택해달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 박범인 후보는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키운 행정 역량을 앞세워 힘있는 여당 군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등 지역소멸위기극복회법으로 문 후보는 힐링관광도시 조성을, 박 후보는 교육과 일자리에 중점을 둔 인구 증가 정책을 내놓아 차이를 보였습니다.